어.. 첫템은 뭘 가지? 탑.. 탑 다리우스네 난 디졌다 내가 찍히는 거 아냐? 근데 나도 유치한데? 수고~~ 버세~~ 뭐야? 미니언 안 먹어지는 버그 생겼나? 어? 어? 얘 미야! 아님! 피지컬로 다리가 욕하게 만들면 1만원 넌 디져 나도 유치해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좋았어요 타이밍 좋았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유치한 팀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아요 아 맞다 나 탁 치지 이거 한번 터뜨리고 갈게요 어하 수고리 처음에는 얼음의 망치 재료를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불었네 맞아요 근데 지금 누누 위치가 안 보여서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섣불리 이게 누누가 없다는 가정하였는데 진짜 뚜뚜뚜 펼 수 있는데 워빙님이 지금 바텀 동선이거든요 워빙님이 바텀 동선이니까 누누도 바텀 동선? 나이스 헐 응 좋아요 어 끌려서 죽는 줄 어 저 친구 집 갔다 오겠다 이거 또 타워링 해야지 밀었다 나이스 아 완전 이득 얼음의 망치 이제 쪽에서 나와요 얼음의 망치 맞나 아 너무 행복하다 어 근데 잠시만요 얼마 안아벅고 다음 웨이브까지 버티다가 신속히 장화 맞출 돈까지 맞추고 갈게요 오 버그야 맞아 버그야 신고해 응 응 무서워요 이제 안 무서운데 한 대 톡 두대 톡 허허허허허 스릴 잠시만 우리팀 익스큐지 미 괜찮아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얼만 가고 그리고 신속히 장화 가고 그리고 그 다음 템 같은 경우에는 이속을 빠르게? 아니에요 굳이? 구인수 같은 거 가면 되게 좋아요 아니다 구인수보다 그거 가는 거야 몰락한 왕의검 헐 큰일났다 큰일났다 다리우스가 하하 하하하하하하하 눈치챘다니 안되겠다 내가 정체를 알았는 상태는 이상 넌 죽어야 한 대 톡 두 대 톡 세 대 톡 아 나이스했어요 루블랑군 어 이속 느려져 이속 느려져 이속 평택 느려져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안녕 한 대 톡 두 대 톡 세 대 톡 세 대 톡 네 대 톡 아이고 아 한 대 맞았네 아 다섯 대 톡 헐 너만 유치화 있어? 나도 유치화 있어 하하하하하하 아 왜 이렇게 재밌냐 이거 다리우스 녹이기 성공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갈테면 모랑이죠 개 짜증나겠죠 젤리 질리언 잎 털었어요 어 너 뭐야 어 오랜만에 제가 퀴 말고 더블리 선모를 했네요 그 다음 갈테면 당연히 구인수입니다 네 구인수로 가야지 진정한 그 뽕을 맛볼 수 있어요 느리게 하면서 딜을 넣는다라는 개념 진짜 잘 어울릴걸 구인수가 어 너 왜 거기 있어 아이고 어 나이스 좋았어요 르블랑님 아 확실히 르블랑이 그게 빠르다 뚜벅이가 아니니까 그렇지 르블랑 같은 사람한테 이런 템틀이 좋을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봐야지 왜냐면 르블랑으로 티모 잡기 힘들잖아요 아이 어 레드네 슬로우 슬로우 좋죠 이거 내꺼 오케이 나이스 어 너도 슬로우야 아이고 이거 큰일났다 나 살려줘요 오케이 나 살려주면 쟤는 끝나지 어 그건 죽을거 같은데 안녕 안녕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요 저 죽겠지 질리언 웃어야돼 웃어야돼 호우 호우 헐 헐 헐 헐 무서워 아 아 나 유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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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아 으 티모 피통 역겹다고요 아 고마워요 어 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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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아 이게 뭐야 아 너무 멋있는 한타였잖아요 어 야수 안녕 안녕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네 대 아이고 여섯 대 아 야수원은 얼망이 통하지 않는구나 오케이 일단 마옵살 최후까지 나왔어요 이제 제가 갈템은 트포야 트포만 나오면은 진짜 좋을거에요 트포 가면은 일단 공속도 빨라지지 그리고 이속도 빨라지지 그리고 체력도 많아지지 그리고 응 아니야 저 뚝값해야겠다 저거 나이스 누누 똑같아요 누누만 나이스 됐어 좋았어요 완벽했어 자 그리고 베인 갑니다 와 이게 되네 오호허 아 뭐야 끝났네 GG 역시 승리 이게 체력도 많고 막 딜도 되고 그러니깐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러 갈거에요 자 딜량 보면은 2등 예상합니다 아 로밍을 가야되는데 지금 얼음방청 안나와서 로밍을 가도 할게 없어요 아 진짜 미안해요 그래도 한 번 가볼까 그래도 한 번 가볼까 자 타세요 아니 타야지 흫 브레이스터 줬는데 유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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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 야 으아 으아 짜 따트 따트 됐어요 아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야스올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카이사형 자 일단 어럭떤 망치 갖고 시발도 나왔네 신속의 장화 야호 어디가 어디가 집 가 잘가 어 잠시만요 아이고 로밍 가능 로밍 쌍가능 암커밍 암커밍 으야 실명 야호 얼망이지롱 어 님 먹미 으아 룰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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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룰루룰루룰루룰루 잘가 펄 실명 룰루룰 하하아아 아 실명 개좋아 일루와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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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넌 크림났다 아 나 크림났다 나 진짜 크림났다 휴 삼았다 이거 못먹니? 이거? 화내수? 나이스 우와! 아 살려주세요 오 힐 나이스! 응원! 나이스 나이스 뭐야 우리팀 뭐야 최고의 팀플이었다 뭐해? 아 죽고 싶구나 음 내 유치아 티모야 어 뭐야 내 유치아 티모보다 빠른 사람이 그럼 나는 실명 아니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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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팀 이거 세트 이렇게 가요 끝까지 가요 체이스 가 어 뭐야 이거 쏘라카운 놀아야 돼요 무조건 오케이 나이스 스턴 아니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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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누구에요 그 다음 너에요? 얘에요 아 얘 못잡겠다 왜케 느려졌지 나? 나이스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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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 힐이 있었어 휴 다행이다 일단 요거 민 다음에 뭐야 대포 대포 잘했어요 잘 먹었어요 룰루루루루루 룰루루루루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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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잘했어요 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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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힐 나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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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아 그래 이게 팀플 팀플을 믿고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니까 여러분들이 팀을 믿으세요 헐 퀸 슬로우 붙일께요 슬로우 먹니? 내 희생양이야? 한 대 톡? 두 대 톡? 한 대 톡? 사실 너야? 너야 너야 일로와 일로와 딱 돼 아! 오케이 그만 놀까? 휴후 유후 무서웠정 오케이 쟤 뚝백이 되요 이제 음? 7명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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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선생님? 아 이거 팀을 너무 믿는거 아닌가?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나 끝까지 간다 힐 좋았어 간다 간다 아아 나 뺀다 뺀다 나 힐힐힐힐힐 아파요 아 이게 진짜 좋은게 얼망이 가면은 체력 700올라요 체력 700올라가지고 이게 좀 짭짤해 이거 밀고 바로 발원 갑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아 잠시만요 나 딜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 저 소라카 때문에 안되겠다 치감갈게 치감 오케이 버스트로 녹이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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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슬로우가 안 될까요 나이스 나이스 이제 마법사에 채우고 나오고 아 됐어요 이제 풀템이야 피지컬 싸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슬로우 슬로우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슬로우 좋았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봤을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쏘라카가 만들어준거야 오우 고생하셨습니다 와우 네 스포일로우